안녕하세요 쏘오프에요 자 오늘의 메뉴 계란 드라이 형판 이거 적시 30개입니다 이거 깍 채워서 세팅해놓고서 먹을테니까 일단 베이컨부터 굽죠 일단 베이컨을 구워봅니다 세팅하는 것만으로 한시간 걸리겠는데? 베이컨은 30개에요 30개 중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깐 접시를 아예 베이컨을 살짝 요렇게 시켜두도록 할게요 어? 터졌다! 에이헤이 이제 라면은 에이헤이 염색이 난 먹을게 이제 계란 딱 익은거 봐 짜지? 별로 안 느끼해 베이컨이 있어서 무색채다 무색채 아 이렇게 남았다 깜놀 내가 깜놀 자 마지막 한입입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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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